아, 정말 배상타니까요 아주버님. 그거 배상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. 아, 그러면 제수씨 그날 옷 망가진 것 때문에 면접 떨어지면 그땐 어쩔 거야? 어?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보상 받은 거야? 제가 그 부분까진 미쳐서 생각을 못했는데. 최 기사 알지? 그럼요. 저희 아버지하고도 친하신데. 그 이 세입자가 변호사라니까 이번에 전문적인 조언을 한번 받아보라고. 내가 특별히 부탁을 해놨어. 응? 따라 한번 놔. 얼른. 멋이에요, 지금? 물에 안 걸렸지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아유, 여쭙습니다. 우리. 어디 갔지? 제수씨? 제수씨? 아유.